네 감사합니다 별들이 속은 데는 홍콩의 밤골이 나는야 꿈을 꾸며 호파는 나같이 그 꽃만 사가시면 그리운 용난만 아 꽃이처럼 다정스러운 그 사람이며 그 가슴 품에 안겨 타고 싶어요 예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 분위기 너무 좋고 아주 표정 밝으셔서 너무 좋아요 이 꽃을 사가세요 홍콩의 밤골이 그 사람 기다리려고 호파는 아가씨 그 꽃만 사가시면 그리운 용난만 아 광시에서 사시는 첫사람이여 오늘도 꿈을 꾸는 홍콩 아라씨 아 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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